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소미아 진실게임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일 날 6시에 양국이 동시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본 언론이 좀 일찍 보도를 시작한 건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꼬였던 셈인데요. 맞습니다. 일본의 NHK 방송이 당일 22일이었죠. 오후 5시 정각 속보 뉴스에서 같은 날 자정에 실효될 예정이었던 한일 지소미아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정 종료 통보를 중지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1시간 앞서 보도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통해서 일본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일본 언론에서 보다가 나온 것으로 보도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일본 언론들의 전체적인 보도 온도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승리를 완벽한 퍼펙트 승리했다는 이런 보도는 없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6시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5시쯤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 5시에 그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됐었다. 이게 팩트죠.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이 사과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다 주장하는 데 반해서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도하고 또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논평한 거에 대한 사과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일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스가 관방장관이 어쨌든 정부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 역시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는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외교실무라인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종의 꼬리자리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지만 외교 차관은 뭐 사과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이 대화에 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로를 유예했느냐 아니면 반대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로랑 WTO 제소를 유예하니까 일본이 대화에 응했느냐 어찌 보면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비슷한 건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일본 언론들을 잘 살펴보면요. 당시 언론들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22일자 NHK는 한국 측이 WTO 제소 수석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무역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의혹을 나타냈다고 보고 이제 실무대화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수출 규제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 측에서는 변화된 게 없다고 이렇게 일본 정부가 발표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하게 유감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다소 언론들도 그 내용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화에 응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로를 유예한 거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말한 한국 정부의 주장도 역시 25일자 일본 신문들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부의 말이 조금씩 다른 거를 일본 언론도 그대로 보도한다. 그렇죠. 일본이 어쨌든 대화에 응하기로 한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먼저 했냐는 모르지만 자존심을 누가 접었는가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나와야 될 문제겠지만 일본의 아사히 신문 마인치 신문 이런 신문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온 것은 분명 한국 정부의 성과다. 이렇게 22일자로 보도를 했고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 경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일본 측은 이해를 표시하고 사과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마인치 신문이 역시 25일자에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사히하고 마인이지만 볼 게 있어요. 다음 소식은요. 일본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 수 때문에 고민이다. 이렇게 프랑스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보수 성향의 전체 발행 보수 2위, 3위에 해당되는데 휘가로 신문입니다. 올해 10월 일본을 찾는 관광객 수가 5.5%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일본이 앞서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 관광객이 4배나 증가했다. 사실 정하고. 이것도 사실이죠. 급증했죠. 급증. 최근에 몇 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4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목표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휘가로 신문이 전했습니다. 급증하다가 오히려 꺾였다는 얘기인데 한국 관광객 감소가 큰 영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니까 상관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휘가로 신문도 그렇게 전합니다. 일본의 관광객 감소에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 감소의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관광객 감소다 이렇게 전하고요. 2018년 10월에는 한국 관광객이 일본을 찾는 외국인 중에서 22%를 차지했는데 올해 10월의 경우 8%에 불과했다면서 그나마 중국 관광객이 2.1% 증가한 것으로 위안을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얼마 안 되는 일본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업에서 중국과 만약에 또 분쟁이 일어난다면 전체 30%에 차지하는 중국 관광객이 역시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10월에 일본에서 럭비 월드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 럭비 팬들이 일본을 찾았지만 한국 관광객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휘가로 신문이 전했습니다. 한일 간의 무역 문제 이런 거 다 풀려야죠 빨리. 네. 그렇죠. 그다음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영국의 더 타임스 언론이 22일 보도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성공 집착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패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집착하는 죄송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가 실패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서남단 목포의 괜찮아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영어로 don't worry village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마을이 있대요? 네. 진짜로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쉬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몇 주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젝트는 현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패를 받아들이자 이런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의 괜찮아 마을. 요즘 이런 추세가 분명히 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데 그게 지난 몇십 년 고도 압축 성장을 이끌어온 기성세대들의 희생적 삶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이 신문도요. 더 타임스 신문도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 이걸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이 겪어온 그 역사 극적인 역사 이걸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고 이것으로 전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다만 한국 기성세대의 이런 기적적인 성과가 은총이자 저주였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면서 저주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의 고도 성장기가 현대 삼성 LG와 같은 족벌 대기업을 낳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당연히 인구의 상당 부분을 고용을 하면서 한국의 현대화에 일조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근로자들에게는 공익을 위해서 피 땀 흘려 일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아라 이런 촉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한국의 자신의 행복보다 그리고 성취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그리고 회사를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의 눈에서 보면 지난 100년 한국 참 대단하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나 행복은 좀 제한되어 온 군사문화도 많았고. 그렇죠. 이런 비판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한국의 강점 약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거 그다음에 시민참여 교육 기술 직업 신변안전 이런 거에서는 한국이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나라인데 소득과 부 환경의 질 건강 이런 지표에서는 평균 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이 자신을 버리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취약해진 점 이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정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보도 보고 이게 처음 알았는데 어려울 때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10명 중에 8명에도 채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정결핍이라고 부르는군요.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 그래서 한국의 우울증으로 이에서부터 출발한 자살률이 전체 10만 명당 24.6명. 그러니까 이 숫자가 영국의 3배라는 점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실패를 통한 배움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주제라면서 특히 경제 기술적인 변화가 극심한 이 시기에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키울 것인가.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거 이걸 고심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 해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괜찮아 마을과 같은 이런 구상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마을을 영국 언론이 주목했네요. 오늘부터 이 코너 속의 코너로 우리 임상 소장 눈으로 고른 외신 픽 순서 짧게 마련하겠는데 오늘은 어떤 외신 뉴스를 가져오셨어요. 남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성장의 어두운 이면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남미가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사실 국가마다 조금씩은 내용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칠레하고 최근 들어서는 콜롬비아까지도 반정부 시위가 크게 번지고 있는데 이런 곳에는 연금 그다음에 임금을 낮추는 등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칠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을 민영화시키는 그랬던 최초의 나라죠. 그러면서 우파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임금 격차가 제일 크고요. 노동시간은 끝에서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조금 더 긴데 어떤 그런 오명이 있고요. 이번에 콜롬비아 같은 경우의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슷한 양상 때문에 벌어진 그런 시위들입니다. 정책의 우경화 기존에 있던 복지의 축소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다. 볼리비아는요. 볼리비아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멕시코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장기 집권했었죠. 네. 14년 통치를 했는데 사실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남미의 아주 오래된 문제였죠. 빈부격차도 해소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수준의 격차 역시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BBC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지도자다. 이런 수식어도 붙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유럽 후손들로 이루어진 어떤 소수 엘리트층 그다음에 원주민의 다수가 이루어오고 있는 빈곤층 이렇게 나눠져서 사실 원주민이 가장 많은 남미 국가들 중에서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소수의 엘리트층 백인이 지배하고 천연자원 등을 개발을 해서 미국 기업들하고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한다든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돌아가는 보상 이런 것들은 아주 최소화되는 거기서 비롯된 원주민들의 분노가 아주 급상승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모랄리스 정권이 탄생한 거고. 탄생을 한 거죠.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최초로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데 사실 모랄리스 정권이 여전히 기반이 열악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을 등에 업은 백인 극우 세력의 끝없는 전복 시도인데 사실 지금 임 씨 대통령을 맡고 있는 그 인물도 역시 상당한 극우 세력. 제가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원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반감 심지어 이 표현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열악한 기반 이유 때문이었을 걸로 보이는데 모랄리스 정권이 무리하게 4선을 연임하겠다고 하는 개헌 투표를 했었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패를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은 원주민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면 왜 국민 투표에서 실패를 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요. 볼리비아의 촐로 복수로 하면 촐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촐로스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들이 원래는 원주민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랄리스 정권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 촐로스 계급을 중산층화시키는 것. 그런데 결국 이들이 성공을 했어요. 중산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촐로스 계급의 배신이라고 할까요. 중산층으로 진입하면서 이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서 모랄리스의 끝없는 스페인어로 아스타 시엔브레라고 하죠. 그 끝없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피로감을 느끼면서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중산층에 진입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 모랄리스 정권의 최대 실패는 원주민의 중산층화 노력 이후에 이들을 어떻게 개혁에 대한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붙잡아둘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이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붙잡아두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중남미를 휩쓰는 시위 이걸 그냥 한눈으로 다 보면 안 되겠네요. 나라마다 다 좀 뜯어서 내용을 확실히 따로따로 떼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칠레 케이스와 볼리비아 케이스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네요. 정반대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